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김용호 작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용호라고 하고요. 나는 박물관을 간다 책을 오동석 작가와 같이 저술한 김용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는 박물관 간다 책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제가 링크를 받았는데요. 아마존에서 이 책이 출간을 시작해서 판매를 시작한다는 링크를 받았습니다. 좀 이따가 그 화면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김용호라고 하고요. 원래 제 직업은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나는 박물관 간다 공절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해왔던 것에서 쌓여있던 그런 컨텐츠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도 내고 그리고 오늘 미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한국에 있는 여러 박물관들에서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강의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이야기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그림 갖고 제가 많이 설명들을 드리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비춰지는 그 어떤 각도에 따라서 원으로도 보이고 어떤 각도에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네모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3차원,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 이게 원형 기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 어떠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물, 다른 이해가 가는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말씀드릴 것들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최고, 제일 오래된, 최고, 제일 품질 높은, 그리고 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관점을 달리 봤을 때 왜 최고이고 왜 진짜 최고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들은 세계 최고의 청동거울, 왜 과연 세계 최고의 청동거울이냐, 그리고 청동거울에는 어떤 상징성이 담겼느냐,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1월 5봉도 청동거울 태극기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들이 있고 과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의 이론으로서 태극기에는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의미와 철학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책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마존에 올라왔습니다. 많이들 사서 봐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민족의 대표 문화상징,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두 가지 대표 상징입니다.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청동거울입니다. 태극기는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청동거울은 어? 저 뭐지? 저런 것도 있었나?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거울 혹시 몇 번씩 보시나요? 제가 이제, 저는 거울 별로 안 봐요. 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보니까 18번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하면서 보고 오며 가며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에 한 18번 최소, 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은 아마 18번 이상 쳐다보게 되실 건데요.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보통 이 영상을 같이 보여줍니다. 고양이가 난생 처음 거울을 보고선 막 생쇼를 합니다. 이 거울을 보고선 거울 속에 있는 게 자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어리둥절이라는 말 앞에다가 고양이 양자수하고 냥이둥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과연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거울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혹시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물을 따라놓고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자기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르시스즘이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이 이야기죠. 사냥을 하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요셉마을로 뻑 갔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심취해서 그 앞을 떠나지 못하다 결국에는 수선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물에 비춰서 보는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을 하죠. 처음에 최초의 거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을 다듬어서 거기에 비춰서 얼굴을 보게 됩니다.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검은 돌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검은 돌도 같은 흑요석입니다. 이게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고열로 한 번 녹았다가 암석이 다시 정제되면서 아주 박편이 날카로워지고 면이 맨들맨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알면 하나의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6천년, 7천년 전에 이렇게 아나톨리아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역의 아나톨리아에서 나온 거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구리를 발견하고 그 구리와 청동, 주석이라고 하는 학금을 발견하면서부터 이렇게 실제 사람이 비춰볼 수 있는 거울 모양의 청동 거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청동 거울이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한 5,900년 전 이집트에서 나온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서는 많은 거울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진짜 그때 거울은 아닙니다. 제가 찾다가 찾지는 못했고요. 수많은 전 세계의 박물관들에 널려있는 거울들을 모아봤습니다. 어쨌건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보면 이 거울이 가장 먼저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죠. 그럼 아시아는 어땠을까? 아시아에서는 청해성이라고 지금 중국 청해성이라고 하는 귀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6cm 아주 작죠. 이런 거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가장 빠른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간혹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 거울이 가장 오래됐네. 사실 여기는 중국 통치 지역은 아니었고요. 이 당시는 중국이 그들이 얘기하는 서융, 서쪽 오랑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거울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시아의 최초의 거울이 발견된 걸로 지금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은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최초의 거울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울은 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서 썼느냐. 이 자료를 찾아보니 3200년 전에 쇠로 만든 거울이 있더라고요. 북한 지역 평양 강동군 송성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거울이 가장 한민족의 가장 빠른 거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청동거울, 오늘 우리가 얘기할 청동거울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조양 12대형자, 이름이 좀 특이하죠. 12대형자, 12대형자. 이게 마을 이름입니다. 유적 이름이기도 한데 12대형자라고 하는 그 마을 유적에서 발견된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거울입니다. 청동거울. 그런데 이 위치가 딱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조양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 고조선이 있던 그 자리죠. 고조선이 통치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뒤에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가와자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또 청동거울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방송 EBS에서 했던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불의 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청동거울, 이 장면이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 거울 맞아요? 고조선 거울 맞아요? 중국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서 같이 발견된 유물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청동검이 발견됐습니다. 이 청동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비파형 청동검보다는 고조선식 청동검이라고 부르는 편인데요. 어쨌건 이 청동검이 같이 발견돼서 이거 고조선 청동거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압록강 이남의 청동거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좀 거친 무늬의 청동거울부터 점점 세밀해지는 청동거울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청동거울을 가서 직접 보시면 엄청 세밀하게 무늬가 있는 청동거울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이거 얼굴을 어떻게 비춰보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저렇게 무늬가 많다지만 저기다가 사람 얼굴을 어떻게 비춰보지?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부분은 거울의 뒷면입니다. 거울의 앞면은 맨들맨들해서 사람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무늬는 전부 다 청동거울의 뒷면의 무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이야기할 가장 멋진 가장 그리고 기술 높은 아주 세밀한 그런 거울이 단유세문경이라고 합니다.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단유세문경 말이 좀 어렵죠. 한자말로 되어 있어서 말이 좀 어려운데 단유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 이런 고리가 있어서 고리에다 줄을 메서 이렇게 목에 걸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고리들을 청동거울 뒷면에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거울의 뒷면에 있는 고리가 숫자가 두 개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단유라고 합니다. 단유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한 무늬가 있는 것을 세문 그래서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 여러 개고 그리고 섬세한 무늬가 있는 거울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서 나온 이 거울은 논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논산에 훈련소가 있죠. 육군부대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 논산에서 진지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낸 책에는 1960년대라고 써놨는데 정확하게 언제 발견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디서 발견이 됐는지 누가 발견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 암시장에 유물을 불법 거래하는 암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샀거든요. 산 시점이 1970년대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발견이 됐는지 누가 어떻게 그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무덤이었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문화재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언제 문화재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히 얼마 후에 그리고 얼마 후에 1970년대 초반에 엿장수가 엿장수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고물 같은 거를 이렇게 길 다니다가 사서 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엿장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엿을 아이들한테 주고 너 고물 집에서 갖고 와. 그래서 고물 갖고 와서 철제 혹은 금속으로 된 고물들을 받아다가 실어다가 그것을 파는 이런 엿장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엿장수가 하루는 어느 전라도 어디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버리는 고물을 주워서 팔러 가다가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푸르딩딩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보니 다행히 단유세문경과 거의 흡사한 그런 보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팔주령도 같이 발견이 되고 청동거울 쌍방울이죠. 쌍주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울도 발견되고 세형 청동검도 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남 화순 대공리에서 나온 이 유물들을 확인을 해보니 대략 시기가 2400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청동거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덩달아 앞서 발견이 됐던 단유세문경, 논산에서 발견된 단유세문경까지 대략 그 시기에 이 지역에서 만든 유물이 구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청동거울이 뭐라고 세계 최고를 논할 그런 게 되나 싶은 궁금증이 들 건데요. 어떻게, 왜 이 청동거울이 세계 최고를 예약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주박물관의 청동기 특별전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청동거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얼마나 세세하게 무늬들이 만들어졌고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저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선입니다. 그리고 이 청동거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영상에서는 하나의 태양의 어떤 광명으로 보여주고요. 실제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유물을 보다 보니까 색깔이 아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녹슬기 전에는 아주 황금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은 황금빛이면서도 백동 백색에 가까운 색깔을 띕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이 청동거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막 주물에서 나왔을 때의 그런 빛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청동거울이 왜 그렇게 뛰어난 거울이냐 이 크기가 21cm입니다. 이 핸드폰이 한 15,6cm 정도 되니까요. 한 이 정도 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크기에 선이 만 3천 개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 하나하나의 두께가 0.3mm예요. 제 머리카락보다 제 머리카락이 좀 얇은데요. 아마 그 비슷한 두께의 그 정도로 아주 섬세한 거죠. 이렇게 섬세한 무늬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처음에 이 청동거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가 저렇게 청동에다가 섬세하게 무늬를 새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청동에다 직접 새긴 것이 아니라 청동을 만들기 전 주물에 거푸집에 틀에다가 세세하게 새겨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새긴 무늬가 결국에는 청동에 새긴 무늬가 아니라 거푸집에 새겨서 뜨거운 샘물을 부어서 이 청동거울이 탄생을 한 거죠. 이 거푸집에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 개를 만든다. 대량 생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이런 섬세한 청동거울을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푸집 하나를 만들 때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과연 이 거푸집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지금은 금형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형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뚝딱 며칠 만에 뚝딱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 당시 이 당시 기술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금형 만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렇게 고 난이도의 일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근접한 금형 몰드 이것을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한성 백제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청동거울이 아닌 청동거울의 거푸집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평안남도 맹산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암시장을 떠돌다가 한국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전시가 되고 있죠. 단유세문경처럼 섬세한 무늬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져 있는 이 틀 자체가 돌로 만들어져 있고 돌도 온전한 전체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깨진 부분이 많아서 일부만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마 돌로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 가장 학자들이 제일 처음 추정했던 것이 밀라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활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시도한 끝에 지금은 돌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학자들은 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썼지만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모래조각 같은 것이 나왔다. 그래서 모래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모래로는 이런 섬세한 무늬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래로 하면 한 번 만들고 다시 그 금형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고열에 쇳물을 부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도 미스테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유쇠문경 혹시 레이저 가공으로 한 거 아니야? 나노기술로 한 거 아니야? 캐드로 그리기도 쉽지 않은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리기 이 어려운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캐드로 그려가지고 레이저 가공으로 한 가짜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금 기술로조차도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지금 기술로 쉽지 않냐? 물론 지금 기술 최신 금형 사용을 해서 레이저 가공으로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술로 쉽지 않다라고 하냐면 그 당시 기술 수준의 도구들을 가지고 그 당시 기술 수준에 적합한 금형을 가지고 그 당시 기술 수준에 적합한 이런 재련 기술을 가지고 구현하기 어렵다는 거지 지금 기술을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술 수준에 그 당시 기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박물관들이 이런 특별전들을 합니다. 청동 거울에 대한 특별전들을 해서 이런 도면들을 보여주는데요. 도면인데요. 이 도면이 실제로는 크기가 이만한 거죠. 제 손 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다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못 보니까 모니터만하게 뽑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동심원을 그린 도구가 있어요. 과연 2500년 전에 이런 콤팔스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콤팔스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그렸을까 이런 콤팔스를 가지고 지금 저 조그만 원 안에 동심원이 스물 몇 개 30개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이 원을 이렇게 여러 번 돌리면 가운데 원 부분이 중심점 부분이 뭉개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28번 이상 돌리지 못하고 한 번에 콤팔스 바늘 여러 개 꼽아가지고 한 번에 돌려야지만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이 만 3천 개라고 했는데 나무자와 지금 재원 복제품에는 나무자하고 이런 바늘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만 3천 번 나무자로 그리면 나무자는 망가져버려요. 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술로 추정을 해보면 쇠자를 가지고 강철 바늘로 긁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탄소광 아주 단단한 바늘을 만들 수 있었을까 콤팔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썼을까 쇠자를 만들어서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스터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구현은 해봤습니다. 여러 장인들께서 여러 학자들이 구현을 해본 거죠. 어쨌건 지금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 과연 이걸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추정을 해봤을 때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학금 기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리는 되게 물러요. 사람 손으로 만져도 구부러질 정도로 물러는데 청동거울은 아주 단단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주석이라고 하는 재료하고 구리라고 하는 것을 섞어서 만들었을 때 이런 어떤 다른 속성의 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합금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우리 선조들께서 합금 기술을 아셨다는 거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쓸 수 있는 최적의 비율 65.7대 34.3 비율로 이 두 개를 섞어야 얼굴이 제일 잘 반사돼 보인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수많은 시행착오 10대 9로 해볼까 1대 9로 해볼까 2대 8로 해볼까 3대 7로 해볼까 이런 시도를 많이 한 끝에 65.7대 34.3이 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맨땅에 헤딩을 여러 번 해서 최적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 거죠. 이러한 어떤 경이로운 노력을 우리가 지금 후대의 청동거울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이거는 중국의 주례고공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에 제일 근접하다. 그래서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국 기록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석판 동 구리동자 그 다음에 석주석석자 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대 1 총 66% 66% 구리와 33% 주석으로 만들면 거울이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가 좀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선조들은 중국 기록을 따라한 게 아닙니다. 따라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중국 기록에 있는 66대 33이라고 하는 기록은 중국 사람들도 지키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거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75대 25 정도로 만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중국 사람들도 지키지 않는 표준이었는데 왜 우리가 고조선 사람들이 중국 기록을 그 표준을 따라야 하느냐 이거죠. 그런 기록을 보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술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그런 기술을 보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확인하셔가지고 최적의 비율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국 기록을 따라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술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적 사상이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끼리 우수한데 왜 우수하다? 중국의 어떤 기준을 따랐으니까 우수하다. 이것은 진짜 전형적인 사대주의입니다. 실제로 연구해보니까 그런 사대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왜? 중국 사람들도 따르지 않는 기술이었고 그리고 정확한 비율 66.66 대 33의 비율이 아닌 65.7 대 34.3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물론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0. 몇 차이?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수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얻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서 우리께 위대하구나. 이렇게 우리 것이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이왕규라고 하는 주성장이신데요. 이분이 실제로 제언을 했습니다. 학자들 수많은 연구소 랩들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엔지니어 기술자 이분께서 옛날 문화재 제언하는 것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비로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을 했지만 완전하게 그 당시 기술로 제언하지 못한 것이 돋보기를 썼어요. 이 머리카락처럼 얇은 이 선을 하나하나 그으려면 현대인들도 돋보기가 필요해요. 이분 제언하는 과정 영상을 보면 이만한 돋보기로 보는데 그 당시 과연 돋보기가 있었을까요? 이 돋보기도 없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얇은 선을 그었는데 이분은 그것까지는 제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놓고 여러 가지 콤파스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언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제언을 못한 건 압니다. 학자들은 사실 제언을 못했고 이런 장인은 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2400년 혹은 2500년 2600년 전에 고대 기술이 이렇게 놀라운 기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단유세문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단유세문경 당연히 고조선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고조선이 맞는데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그 당시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고조선이 좀 단순하게 큰 거대한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마한 진한 변한 이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다스렸고 마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진한 안에도 여러 소국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한 번한 마한 여러 큰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진한 마한 변한 이라고 하는 통치 방법은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조선은 세 번 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장춘 개운으로 세 번의 천도를 했고 그러면서 나라 고조선이라고 당군조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세부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한 번한 진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왕조에 들어가서는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나중에는 국호를 대부여로 바꿔서 명칭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삼왕조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여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삼왕조로 전개된 이 중에서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 사이 고조선 이왕조와 삼왕조가 바뀌는 이 시점 그 시점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반도는 바로 말조선 막조선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조선 혹은 막조선 통치 영역에 있던 누군가가 썼던 청동거울 그 지역에 누군가가 만들었던 청동거울 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뭉뚱그려서 몇천 년이 지속된 나라야 라고만 우리가 배우긴 많은데 실제로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 단군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단군 왕검 이래로 47분의 단검이 계셨고 만한 왕 그 다음에 번안의 왕 각기 또 따로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청동거울은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군께서 여러 소국불 칸들한테 청동거울을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잘 통치를 해라 라는 의미로 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당군의 권위를 부여받은 이 물건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권위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물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후대에 한참 후에 가서 금관이 나오던 시기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금관은 왕가의 사람들 말이 쓰고요. 지방에서 그 지역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한테는 금동관 은관 동관 이런 것들을 하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떠한 물건 귀중한 물건을 만들어서 하사를 해서 당신은 이렇게 당군으로부터 통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증거물로서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소국들의 칸들이 이것을 받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청동거울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과연 주변 국가들은 어떤 청동거울을 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 내용들이 자세히 실지는 않았는데요.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고조선 청동거울과 좀 비슷한 약간 귀하학적인 문양들이 들어가다가 주나라 때부터 이렇게 무늬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처럼 어떤 귀하학적인 그런 무늬들이 아닌 뭔가 동물무늬 풀무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왜 귀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것밖에 못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유물들도 발견이 됩니다. 농경문이라고 하죠. 농사짓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다음에 청동조각인데 둘 다 크기가 요만합니다. 아주 작아요. 이 작은 거에 빼곡하게 새가 40몇 마리 들어가 있고 새 두 마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추상적인 무늬만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된 유물들이 그냥 그런 추상적인 무늬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결코 우리 선조들께서 이런 멋진 유물들을 못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동기 기술 금속 문명으로 들어와서 대장장이 금속 재련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속 기술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철 기술자라고 하는 재련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 전문화된 사회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전문화된 사회체계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9년도 금속 재료들이 가격이에요. 지금 화면에 있는 그 그림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주석을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금괴처럼 주석괴인데요. 이 주석 가격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톤당 만 8,000불이 넘는 거죠. 거의 만 9,000불에 해당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철강 철강의 가격은 어떤가 보니까 700불에서 800불 정도 700달러 800달러 정도 하는 거죠. 가격 격차가 엄청 커요. 주석이 얼마나 비싼 재료인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비싼 재료가 왜 비쌀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죠. 아무데서나 나지가 않아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당 팔아서 바로 주석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그런데 주석이 나오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석 산지가 멀리 가서 주석을 캐와야지만 그 주석을 쓸 수 있을 만큼 이 주석이 옛날에는 실크로드처럼 고대에는 주석 로드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주석의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 판매업자들은 판매 상인들은 주석이 어디서 나는지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걸 알려주면 다 가서 캐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석에 관련된 산지가 어디 있는지 주석 광산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가서 갖고 오는지를 딱 입을 닫고 안 날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데서나 주석을 팔 수가 없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귀중한 재료가 지금도 아무데서나 나지 않아요. 고조선 강역을 쭉 놓고 보면 연해주 지방에 주석 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연해주 지방 잘 아시겠지만 고조선의 강역 일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해주 지방에서 주석을 가져다가 했겠다고 싶은데 지금 이 청동 거울이 발견된 곳이 어딘가요? 전라도 충청도입니다. 그 먼 곳에 가서 기술자한테 캐오라고 하면 캐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청동 거울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실어오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캐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상거래 체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청동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물로서 우리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면에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청동 거울을 제가 아까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서 보낸다고 이 청동 거울 번쩍번쩍거리는 청동 거울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생기냐면 훔쳐가고 싶은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나도 칸이 잇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청동 거울을 가져다 주는 사람 혹은 가져가는 사람은 이 청동 거울을 지키는 무력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청동 거울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일을 못해요. 아까 보셨지 아시겠지만 이 21cm 청동 거울 안에 만 3천 개의 선을 긋기 위해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냥도 할 수 없이 그것만 해야 됩니다. 이 돋보기도 없는 그 시절에 그 하나를 긋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인 집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될 어떤 권력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제공하는 그런 집단이 또 따로 존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청동 거울 하나를 가지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청동 거울이 뛰어난 청동 거울이 기술적으로 최고의 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섭섭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상징과 의미를 우리가 더 알아야 진짜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청동 거울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요새 마블 시리즈 영화가 나와서 유니버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블의 세계관은 무엇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동 거울의 유니버스 브론즈 미러 유니버스 이런 말들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우주관 세계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군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주지역에 있는 고구려 시대 고분입니다. 이 고분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이 고분의 모서리가 어떤 방위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구려 고분을 만들 때 방위에 맞게 이 고분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모서리의 한가운데 내 방위의 정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시체를 넣는 거죠. 결국에는 중앙에 그 주인공을 넣는 건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방위를 알고 내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중앙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려자가 사실 니자 발음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구리예요. 나라 이름이 좀 구려 고구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거울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난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중국 지역에 가면 거울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려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부분의 어떤 단면입니다. 단면을 보면 하늘을 해당되는 부분은 원형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아치를 못 만들었지만 원형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시체가 안치되는 방은 네모나게 만들어요. 딱 여기까지 들으면 잘 아시는 분들 딱 떠올리실 단어가 있죠. 천원지방 하늘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혹은 방정하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우주관입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하늘이 둥글다고 하는 개념은 둥근 하늘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둥근 하늘의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딱 하늘을 보면 누구나 매일 볼 수 있는 태양 태양을 보고선 아 둥글다라는 것을 형상화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나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글 창제 원리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 보면 아래 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창제 원리를 갖고 있냐면 이 거대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 하나로 톡 찍어서 이것은 하늘이야라고 형상화를 합니다. 점 하나를 찍지만 이 점은 사실 원이에요. 작은 원인 거죠.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상징하는 상징체계라고 하는 것 예로부터 상징체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해도지 혹시 많이들 다니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한국에서는 매년 1월 1일 되면 해도지 행사를 가지요. 아마 저는 한 세 번 실패했다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매번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가 전날 과음을 하는 바람에 해가 뜰 때 못 일어나고 딱 떠보니까 이미 훤해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요. 매년 한국 사람들은 1월 1일 날 해도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하는데 국가적인 그런 행사는 아니죠. 다 개개인이 정동진을 간다거나 정 못 가면 동해까지 가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소원을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새벽부터 밤 잠을 설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모르고 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수천년 된 우리 전통문화예요. 수천년 전부터 이 해맞이 달맞이하는 전통문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이유가 뭐냐면 광명을 숭상하고 있던 이 전통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는 삼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조상으로 여기고 태양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져왔고 옛 기록에 보면 해가 될 때 산에 올라가서 해를 보면서 뜨는 해를 보면서 절을 하고 달이 뜰 때는 저희 물가에 가서 달을 보면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달맞이 이 전통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주도 몇 번은 못 가봤습니다. 최근에 오호동석 작가님이랑 같이 갔을 때 오호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신 장소가 있어요. 월대라고 달 월자가 써져 있는 대예요. 재단 같은 곳인데 거기 기록에는 물에 비친 달을 보면서 시를 읊었다라고 해서 월대라고 하는데 그 월대가 결국에는 가서 보니까 재단이더라고요. 달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올리던 곳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지금 알곤 모르곤 하던 이 해돋이 행사에 그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이 태양에 대한 관념이 녹아서 풍습으로 전해져서 우리는 해돋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청동 거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동 거울이 태양과 관련됐다고 하는데 어떤 관념이 녹아 있는지를 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동 거울에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물론 원의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원의 숫자는 제가 세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한 80몇 개까지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세세한 선들이 하도 많아서 원이 몇 개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가운데의 영역 그 다음에 중간 영역 바깥 영역에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쓰던 천재를 올릴 때 쓰던 이 3단의 재단과 어떤 비슷한 양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8이라고 하는 상징이 여기 들어갑니다. 8이라고 하는 상징이 어디 있어? 잘 안 보이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동심원이 8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스물 몇 개의 선 막 30개 가까이 된 동심원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심원을 여러 개 그리는 것은 보통은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상징이 있냐면 수많은 삼각형과 수많은 사각형들이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저도 세다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러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을 상징하는 원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 천원 지방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세모 이런 것이 기본적인 무늬 패턴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사랑을 했던 패턴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천문 하늘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무늬들은 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문 자연에서 펼쳐지는 그런 무늬들은 지문입니다. 하천 산 나무 이런 것들이 지문이 해당이 되는 거죠. 사람의 생활무늬 이런 것들은 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삼각형 지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각형 그 다음에 천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입니다. 그래서 청동거울에는 이러한 천문과 지문과 인문 하늘을 상징하는 것 땅을 상징하는 것 사람을 상징하는 것들이 빼곡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빼곡하게 장식을 해서 원래 큰 틀은 하늘이지만 태양이지만 그 안에는 천지인이 다 담겨있다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할 것들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좀 쉽게 보면 정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향으로 원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보이냐면 사방위를 표현하는데 사방위를 또 음양으로 구분을 해서 여덟 개의 방향성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더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동양사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궁팔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궁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중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구궁팔풍 구궁팔풍 얘기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지금 쟤 뭐래 무슨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궁이라고 하는 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할 때 궁자랑 똑같은 글자인데 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아홉 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홉 개의 영역 뭐냐 중심, 센터 그 다음에 사방위 그리고 그 사이방위 이것을 두고선 구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하 전세계 이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딱 여덟 개의 영역으로 보여지는 거죠. 나이가 서 있는 곳까지 아홉 개의 영역 그래서 옛날 한국에 수많은 궁궐들이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임금님이나 혹은 왕비가 묶는 건물에 가서 딱 그 방을 들여다보시면 구액이 아홉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가운데 방에 왕이 거하거나 왕비가 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을 표현했냐면 구중심처 아홉 구자를 써서 구중 심처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산다는 뜻이겠죠. 구중심철 구중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구궁팔풍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좀 더 설명을 부연 설명하자면 정전제라고 하는 옛날 조세제도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덟 가구 여덟 가족한테 토지를 나눠줘요. 토지를 나눠주는데 아홉 개의 영역으로 나눠갖고 한 조각씩 나눠줍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당신들 거야. 당신 가족이 다 가져. 그리고 단 하나 가운데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은 나라에 세금으로 바쳐 임금님한테 세금으로 바쳐 라고 하는 토지제도인데요. 이게 정전제라고 합니다. 정전법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임금님 거라고 딱 떼어놓고 한 규택인 내 거가 되는 거죠. 이런 토지제도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구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럼 팔풍이 뭔가도 봐야 되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논산에서 발견된 보물 중에 하나가 또 이 여덟 개의 방울 팔주령이라고 합니다. 이 방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방울도 역시 암시장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을 박물관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확보를 못했고 삼성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송실대에서 확보해서 송실대 박물관에 하나가 있고 논산에서 나온 유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팔주령은 삼성에서 확보를 해서 삼성리운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구궁팔풍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좀 더 보기 쉬우라고 제가 단면도를 배치를 했습니다. 가운데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의 빛이 보이시죠. 태양의 형상이 보이고 이것이 사방, 팔왕으로 빛이 뻗쳐나가서 이 끝에 방울 부분에 빗무리가 뭉게뭉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이게 구궁의 중궁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의 영역 그리고 빗무리가 사방, 팔방으로 뻗쳐나가는 이 형상을 이렇게 보물로 만들어낸 거죠. 여기까지 하면서 또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팔주령은 전세계 한국에서만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만들어서 썼던 유물이에요. 쌍주령 몇 개의 방울 달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오직 팔주령만큼은 한국 선조들만이 한국 고대 선조들만이 만들어서 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고구학적으로 나온 데가 없을 정도로 팔주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상징체계인 거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그대로 표현된 우리 선조들은 뭐 하나 딱 꽂히면 진짜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철학한 개념을 하나 배우면 그대로 문화재로 만들거든요. 지난 시간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 배우셨죠.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 천문의 개념 딱 배워서 바로 도시건설 도시계획에 써먹듯이 우리 선조들은 이게 철학 개념 하나 배우면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물로 만들어내시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청동거울에 담긴 상징은 이 태양 광명 환하다 이런 개념이 담겨있고요. 팔주령 역시 빛을 상징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빛과 소리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한 대 모아서 윤려를 표현했던 그런 유물입니다. 상당히 형의 상학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참 자랑스러운 유물이겠죠. 이제 청동거울을 어떻게 썼을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왼쪽에 모형물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박물관 지역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조형 물건을 오동석 작가님이 자료사진으로 찍어온 건데요. 가슴에 청동거울을 달고 손으로는 팔주령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슴에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고 그리고 그 빛을 다시 소리로써 전하는 거죠. 이런 상징 이런 상징문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렇게 청동거울과 팔주령을 사용해서 알리는 거예요. 나는 단군께서 허락한 통치자야. 나는 단군의 뜻을 이어받아서 당신들을 통치하는 당신들을 케어하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 바로 청동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이탈리아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오페라 뮤지움이라고 두오모 성당 옆에 있는 박물관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성모 마리아상 예수와 성모 마리아상 앞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뒤에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거 팔주령이랑 똑같은 상징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유럽 사람들도 이 개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 성모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와 예수 뒤에 있는 빛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태양신 선가드 태양신 태양신이라는 개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뒤에 상징 빛으로 상징이 되는 거였죠. 우리 선조들이 빛을 상징하는 팔주령과 청동거울을 했듯이 유럽 사람들도 이 빛의 신 태양신이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이렇게 팔주령과 똑같은 문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어떤 문화적 공통성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태양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트라 태양신 미트라 잘 아시죠? 그 미트라 신을 상징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조형물은 사냥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이 뭔가 선으로 저 구석에 있는 태양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 미트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밑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지금 시끄러운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나온 유물인데 여신 키벨레 여신이 저 하늘 중앙에 떠있는 태양신과 뭔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플라크 디스크인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신 사상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이 태양신의 관념들을 다 가지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태양신 문화는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태양왕 루이 14세 얘기를 오작가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럽에는 그 이후로 수많은 제왕들이 태양왕 태양신의 어떤 관념을 따라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폴란드의 프리디 아우투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태양왕 태양신의 어떤 관념을 루이 14세처럼 받았다라는 그 관념을 갖고선 자기 옷에는 태양문을 그리고 무도회 때는 태양 가면을 쓰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고시대로부터 옛날로부터 통치자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 그 어떤 태양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왕 천신의 아들이다. 난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상징을 청동거울과 팔주룡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17세기 폴란드의 왕은 무도회 가면 혹은 옷의 태양문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통치자의 권위 신이 부여한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정립될 정도로 이것은 보편적인 개념이었던 겁니다. 청동거울과 팔주룡 천자의 징표이며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임금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천재 하늘에 있는 신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난 천재 하늘에 있는 임금님과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다.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야. 신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빛의 제사장 제천금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수많은 고조선 무덤에서 나오는 청동 단추입니다. 단추 생각하면 우리가 옷을 여미는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저도 단추가 옷에 몇 개 달려있는데 여기 단추가 이렇게 청동 단추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청동 단추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좀 어렵고요. 이 옷을 여미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 군데 단추가 다니는 겁니다. 단추 크기가 청동 거울만한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온몸을 덮어요. 그래서 어떤 이 무덤에서는 몇백 개 이상 나옵니다. 온몸을 단추로 채우는 거죠. 아까 제가 청동으로 처음 만들면 딱 만들었을 때 그 빛깔 말씀드렸죠. 황금빛깔 백동 이런 진짜 화려한 빛깔들을 온몸으로 단추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청동 거울을 달고 팔주령을 달고 햇빛을 받으면서 천재를 올리면 나는 태양신이 이 땅에 내려온 현신이야. 내가 곧 태양신이야. 나는 빛의 제사장이야. 라는 의미의 제천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민간으로 퍼져가면서 샤먼들이 그것을 따라기 시작을 합니다. 브리아트 샤먼의 사진인데요. 오른쪽에는 사진 보시면 보세요. 그냥 청동 거울이 주렁주렁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번쩍번쩍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천금인의 상징이 무속으로 전해져서 이런 것이 샤먼들이 이런 걸 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민속박물관에 가면 왼쪽에 무당의 방울과 함께 청동 거울이 쭉 벽에 쭉 걸려있고요. 1월 명도 1월 대명도 칠성명도 북두 칠성명도 수많은 청동 거울을 가지고 구슬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제천금인의 전통이 이렇게 전해져서 샤먼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세군대 천자의 군대라고 하는 상징은 샤먼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군대로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무의 상징 군대죠. 아미 이런 군대의 상징으로 청동 거울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담 축제라고 하는 곳에 몽고울이죠. 몽고울 나담 축제라는 곳에 가보면 수많은 기마병들이 가슴에 청동 거울 같은 것을 다 하나씩 차고 있어요. 이것이 곧 천자의 군대라고 하는 대칸 대칸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몽고울 군대 군인의 군복 갑옷들에 보면 가슴에 이런 청동 거울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상징들이 있고 또 재밌게도 마블 제가 아까 마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마블 캐릭터 중에 또 이것을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언맨도 이 가슴에 빛이 나요. 이런 상징들을 혹시 만화의 작가가 쓴 게 아닐지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리는 또 빛의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조선의 대표 청동검이죠. 이 청동검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저 악기가 비파인데요. 그런데 요새는 비파형 청동검이란 말을 비판을 받죠. 비파랑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 비파라는 악기가 나오기 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요새는 요령식 청동검이란 말로 살짝 바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고조선식 청동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통치 영역인 요령에서 나왔다고 하고 세형 청동검은 검은 한국식 청동검이란 이름을 붙여서 마치 우리 청동검이 아닌 것이냐 요령식 청동검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아마 고조선식 청동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고조선식 청동검은 어떤 의미냐 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불을 상징하는 횃불검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분인 김양동이란 분이 책으로서 그것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동의를 하고 아마 이것이 동일한 상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동불꽃형 신검이다. 불꽃봉오리를 형상화한 태양숭배족의 표지유물이다. 요약을 하면 동의계 민족의 어떤 문화유산인데 태양숭배 사상을 가졌던 그들의 상징물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고조선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홍산 옥으로 만든 이런 횃불형 칼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반만 년 전부터 이런 전통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군대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샤먼한테도 가지만 잘 알겠지만 청동거울과 청동칼 그 다음에 이런 고국 같은 것은 일본 일왕들이 왕권을 전술할 때 전술식 때 왕위 전술식을 할 때 이 세 개의 삼종신계를 전술을 해서 왕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권의 상징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고조선에서도 이 왕권의 상징으로 청동거울에 천부 천부인을 새깃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조고가 대표적인 태양의 상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양의 어떤 태양 숭배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태양만 숭배를 했을까요? 우리 문화는 사실 태양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해와 달을 같이 떠받들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해맞이 문화 해돋이 문화와 함께 달맞이 문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문화 상징은 사실은 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함께 이 달도 같이 따졌다 같이 챙겼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시면 명자라는 글자를 보면 해와 달이 같이 있어요. 수많은 유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고분벽화 가보면 장천, 1호분 강소, 중매에 보면 해와 달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삼조고와 두꺼비 혹은 옥토끼가 그려져 있는 해와 달들이 많이 나오죠. 고분들 보면 빽빽, 수두룩 빽빽합니다. 애들 말로 수두룩 빽빽한데요. 대표적인 유물이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직접 가서 찍어오지 못해서 이렇게 변명을 가끔 합니다. 광개토 태양릉 비해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나는 천재지자다 고주몽 태왕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는 천재지자다 그리고 그 뒤에 일월지자다 일월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조선은 고조선으로부터 정통을 계승했던 북부여로 고구려로 이어졌던 고구려 사람들은 이 일월을 상당히 존중을 했고 이 일월 해신, 달신을 이렇게 추앙을 했던 것을 광개토 태양릉비 수많은 고본벽화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고려로 그대로 전해져서 황비창천이라는 청동거울에도 해와 달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역시 조선으로 쭉 이어지죠. 이 일월 오봉병 병풍이라고 해서 병이라고 하고 일월 오악도 일월 오악 일월 오 봉우리 병 써가지고 일월 오봉병 여러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일월 오봉도 봉우리 다섯개 있는 그림 여기에도 해와 달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임금님이 앉는 자리에 쓰는 병풍에도 이렇게 그림을 쓸 때 일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도 역시 일월이 들어갑니다. 일수, 월수라고 해서 일월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세상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자연을 관찰을 하고 그것을 어떤 삶에 녹아내는 그런 어떤 지혜들을 많이 발휘하시는데 그래서 절대 분변의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살펴보고 수십 년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봐도 우리 할아버지 내 그 다음 내 후손 변하지 않은 네 가지 하늘과 땅과 해와 다는 다른 변함이 없더라. 이것은 변하지 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이 이 깨달음을 우리 선조들은 태극기에 녹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곤갑리라고 하는 사괴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인터넷 검색에 보면 태극기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다니는 그림입니다.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개념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건곤갑리에 대한 상징이 이 태극기에는 쫙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 문화전통 천지일월이라고 하는 문화전통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한민족의 세계관 우주관에는 전통 철학에는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라고 하는 개념 이 건곤갑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상징 태극기에조차 이 천지일월 이 건곤갑리라는 상징이 그대로 들어가서 우린 지금도 우리나라 국기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사상적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삼태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태극도 아니고 삼태극이에요. 조선시대 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최근에 인사동의 우리 문화상품 같은 거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가보면 삼태극 부채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삼태극 부채를 붙였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 선조들은 왜 그냥 태극도 아니고 삼태극을 썼을까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천지인 삼재사상을 그대로 녹여서 삼극 삼태극으로 활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증거가 있어 바로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늘과 땅 파란 건 하늘이고 그 밑에는 전부 다 땅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어요. 천지 일월이죠. 근데 이 그림은 뭐와 함께 완성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자리에 임금님이 딱 가서 앉아요. 천지인 삼개가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완성은 임금님이 가서 딱 앉으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갖고 계셨고 그것이 삼태극 부채로 그리고 5세기 때 이런 황금 보검에도 삼태극이 그려져 있고요. 신라의 보검이죠. 물론 이것은 저 멀리 유럽에서 선물로 보내온 검인데요. 이 이야기는 또 기회가 있으면 뒤에 하겠습니다. 이런 삼태극을 그려서 밑에 제가 그림으로 중국식 태극이랑 같이 배치를 했는데요. 중국식 태극은 양이 태극이라고 해서 음과 양 두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 태극은 이렇게 삼태극으로 표현하는 이런 문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천지인 삼개라고 하는 우주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니폼에도 태극기가 들어가 있죠. 어디가 태극기에 들어있냐 이런 부분 태극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썼고요. 이 쇼트트랙 메달 따는 장면에도 보면 유니폼들을 보면 태극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수많은 국제 행사의 유니폼에는 태극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번 올림픽도 많이 관람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올림픽에도 태극 마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 태극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 문양이죠. 전통 문양인데 생각보다 전통이 오래됐어요. 혹자들은 태극기 19세기 후반에 급작스럽게 급주한 거 아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태극의 전통 태극 문양의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되느냐 6세기 고구려 벽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면 팔괴를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6세기 고분벽화에 나오는 거죠. 이 6세기 고분벽화에 나오는 팔괴의 그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팔괴의 그림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역사상 가장 제일 처음 팔괴를 원형으로 배치하는 그림이에요. 발견된 그림 중에서는 중국에서도 아예 팔괴를 원형으로 배치하기 전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팔괴를 원형으로 배치하여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을 벽화에다가 떡하니 남겨주신 거죠. 백제에서 나온 유물인데요. 백제 나주 보갑리 고분에서 나온 건데 이런 나무조각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잘 분석을 해보니까 태극이 그려져 있어요. 언제 7세기 그리고 7세기 신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절터에 가보면 태극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태극들이 대체로 주돈이라고 하는 중국 주려분계라고 하는 사상가가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하면서 태극 팔괴를 그리기 전에 이미 한 400년이 먼저 이런 것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태극 중국 거 아니야? 중국 거 뿐따가 우리나라 국기를 만들어서 떨어지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중국보다 태극 먼저 그렸고 팔괴 먼저 그렸어요 라고 증거로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족어도 사실 태극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의 형상이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태극이 품어져 있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선조들은 태극 옛날부터 그려왔던 걸로 알 수가 있고 태극과 관련된 깃발도 생각보다 오래전보다 써왔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훈련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훈련도에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 가운데에 이런 깃발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좌도끼라고 하는데요. 이 좌도끼 안에 이 원형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것은 옛날식 태극 표현법입니다. 태극을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음량을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팔개를 배치한 이런 깃발들을 지금 보셨던 이런 조선 수군들이 깃발로 이 좌도끼는 어떤 상징이냐면요. 임금님이 어명으로 너 어떤 군대의 군권의 최고 책임자야라.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해군총사령관 이 정도 되는 그런 권위를 부여할 때 주는 깃발입니다. 이런 깃발들을 태극의 형상의 깃발로 옛날부터 써왔던 거죠. 그리고 실존하는 그 물건은 전해지지 않지만 고종 임금님의 대표 상징 어기 어기로써 이런 가운데 옛날식 태극과 팔괴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런 도안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오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도서관이란 말은 사실은 도와 서가 나눠지는 개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도라고 하는 그림의 도자와 낙서라고 하는 그림의 서자를 모아서 이 그림이 그려진 이 족자 혹은 문서를 보관하던 곳이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도와 낙서라는 그림인데 하도 낙서 또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들고 나왔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하도와 낙서라는 것이 동양사상 철학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상징물인데요. 이 상징물 중에 하도 하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 세상에 들고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태호복기 씨라는 분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안타깝게도 태호복기 씨에 대한 그림이 이거 하나가 딸랑 딸랑 한국 전시관에도 아니고 저기 이 그림이 하나 딸랑 있어요. 참 그래도 안타깝기는 하는데 이 복희여와 씨라고 하는 두 남녀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 중국 한족들은 어떤 나쁜 고약한 습성이 있었냐면요. 자신들의 상고 영웅들은 임금님 복장으로 이렇게 멋진 의복을 입혀서 임금님 멸류관을 씌워놓고 이 동의조 동의조 우리 선조들 선조들의 영웅들은 동물 반쯤은 동물로 그리는 나쁜 고약한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호복기 씨도 역시 하체가 뱀이에요. 여화 씨와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치우천왕 자오지 환웅이셨던 치우천왕은 어떻게 그리냐 손과 발에 창과 칼과 활이 달려있는 괴물로 그리고요. 새 머리로 그리고요. 그리고 염제 신농씨 어떤 농사의 뿌리라고 하는 염제 신농씨는 소뿔처럼 그리기도 하고요. 도대체 사람으로 안 그려요. 그런데 이게 후대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어떤 예로 남는데 무슨 예로 남느냐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으로 섬기지 않고 동의조계 조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쯤 동물로 그리는구나 원래 조상으로 생각 안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주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오 보킷입니다. 하도 태극기 뿌리에 해당되는 인물인데요. 이분을 이렇게 동물 반쯤 동물로 그렸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하도라는 것을 이 세상에 처음 드러내주신 분입니다. 아니 이 하도가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느냐 사실상 이 하도로부터 이 동양사상과 철학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전부터 동양사상과 철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에게 한층 더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하도와 낙서 때문인데요. 하도 특히 하도는 이분께서 어떤 분이었냐면 이 태우이 환웅이라고 하는 배달 박달국 환웅의 한 분 다섯 번째 환웅 태우이 환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막내 아들이셨고요. 그리고 직부는 우사였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은 목축업을 관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쉽게 얘기하면 지금을 얘기하면 고위관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이었는데 태우부키 찜찜하죠. 중국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 중국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보밀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한 1700, 1800년 전 사람이 자기 책에 제왕세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남겨놨어요. 복희는 구위에서 태어나 성기에서 자라고 어대원에서 묻혔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요. 구위 구위는 동의를 얘기하죠. 중국 사람들의 또 나쁜 습성이 뭐가 있냐면 절대 자기 기록이 고조선의 나라의 이름을 제대로 안 밝혀요. 동호 동쪽의 오랑캐니 구이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희씨께서는 우리 선조였고 선조의 국가 고조선보다 그 앞세상 배달국에서 태어나셨던 분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죠. 옛날 복희씨 제가 알기로는 1970년 1980년대에 출판된 책들만 해도 복희씨는 동의족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이 있냐면 조아킨 부베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가 있어요. 이 신부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강의제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한테 천문학, 의학, 화학을 가르쳤던 예수의 성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계식 계산계를 만든 유럽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서신을 교환을 합니다. 서신을 교환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주역도 전하고요. 주역도 전하고 그리고 복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남겼냐면 중국 사람들은 복희씨의 진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요. 무슨 얘기냐. 라이프니치 기계식 계산계를 처음 발명한 라이프니치와 서신 교환을 하면서 이 주역의 원리 팔교의 원리를 이것을 편지로 서신 교환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복희씨의 진리를 잘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17세기 청나라 이 사람은 왕한테 직접 서양의 학문을 가리키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고위층들과 노랗겠어요. 고위층들과 서로 교류했는지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 이 사람들은 복희씨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할 정도로 이때 청나라의 수준이 극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뭐라고 전했냐면 이 사람들은 옛날 중국 사람들이랑 달라 복희씨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옛 책들 역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라이프니치한테 전하고 라이프니치가 이것을 받아서 0과 1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계식 계산기에 투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휴대폰 지금 컴퓨터 이런 것에 어떤 이론적인 시초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조아킨 부베라고 하는 사람과 라이프니치라고 하는 유럽의 사람과 서신 교환을 통해서 문화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바로 중국에서 벌어진 대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 어떤 사건인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문화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 문화, 말살 사건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희씨에 대한 자료, 유족, 사당, 문화혁명 때 거의 대부분 99.9% 파괴되고 멸실되버립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강택민 주석 이후로 묘화사당을 보수하고 복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한족의 시조로 재창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반쯤은 뱀으로 그렸던 인간들이 이제는 동북공정 이런 거 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다 보니 신민사학의 영향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들에서 입닫고 있는 한국의 교육 역사 학계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복기씨를 우리 조상으로 생각 안 하고 중국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태오복기씨께서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하도를 창안하고 그리고 복기 팔괴라는 것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큰 뜻이 있냐면 자연 변화 원리를 부호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나라 말을 하건 내가 문자를 알건 모르건 자연의 변화 원리를 그냥 부호 간단한 부호만 보고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획팔괴 처음을 팔괴를 그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주 간단해요. 짝대기는 양 점 두개는 음 이 깨달음 이 태오복기씨께서 얻었던 이 깨달음을 괴라고 하는 단순한 부호로 언어가 달라도 글자를 몰라도 전화해서 가르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러한 것이 차곡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수많은 동양문화의 수천년의 동양문화의 정수들이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발전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 태오복기씨는 어떤 분이셨냐면 천부경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우사였기 때문에 하늘에 천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천재를 올리시면서 삼신산에 올라가서 천재를 올리면서 이런 성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제세이화하게 해주십시오. 제세이화해서 홍익인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서원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천하 황하가 아닙니다. 천하라 지금 송화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 말이 들고 나온 어떠한 도형들 이 점들을 보고선 하도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하셨고 그 하도를 연구하면서 이 징조 이 대자연이 나한테 보여준 이 징도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연구하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용이 태양을 따라서 날아가면서 색깔을 열두 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색깔을 바꾸는구나 이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어왔고 당신이 그 깨달음을 이런 단순한 부호로 내 깨달음을 너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 모두 알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아주 단순하게 의문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 깨달음이 수천 년이 지나서 복귀 팔개로 이것이 결국에는 태극기의 건곤 감리로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건곤 감리가 결국에는 천지 1월이잖아요. 이 설명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천지 1월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천지 1월 건곤 감리 여기까지 쉽게 아는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왜 45도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까 원래 복귀 팔귀라고 하는 거에 건곤 감리가 위아래 좌우 위아래 좌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삐딱하게 털었을까 여기에는 큰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 이 가운데에 있는 태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극 때문에 정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딱한 이 삐딱한 자리는 사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위 간위라고 표현하는데요. 간방 정방향이 아니라 간방에다 이것은 약간 보피라는 자리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리인 거죠. 그럼 가운데에 있는 태극이 뭐길래 보피라는 자리에 가서 이 위대한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옆으로 비껴섰을까 결국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대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홍익인간의 정신 그대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공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약간 옆에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천지 부모 우리가 내 새끼들 귀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진짜 주인된 자리에 있고 호족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돈도 내가 버는데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앞세우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잠자리 봐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천지 부모의 마음으로 천지 부모의 자식인 이 한민족 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자리가 아닌 이 보조자리에 딱 쓰셔가지고 이 대한 사람들을 케어 키워주시는 이런 정신이 바로 이 태극기 중앙태극에 담겨있는 거죠. 이렇게 이 태극기의 이념은 결국에는 천지 이럴 부모가 이 태극이라고 하는 태일 자녀를 위해서 보필해주는 도와주는 건데 이 개념은 정역에 있는 그런 개념이 그대로 투용되어 있습니다. 정역에 있는 개념은 정역 김일부 선생님께서 처음 주차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갖고 왔던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하늘과 땅은 일월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해와 달은 지인 지극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면 결국엔 빈 그림자다 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온전해야 같이 돌아가야 이것이 완벽한 자연의 그 자체다 라는 이런 관념이 바로 천진 3기 사상 태일 사상 태극기의 이 사상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역에 있는 가르침이 그대로 태극기에도 녹아들어 있는 거고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같이 나눴던 태극기의 이념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조금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바탕 흰색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백의민족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냥 흰색 썼던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흰색 바탕 결코 그런 개념 때문이 아니라는 건 여기 참석하신 분들 미국에 계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결국에는 음양오행 사상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음양오행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각기 방위를 오행을 이야기하면서 각기 덕성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은 인 남쪽은 예 신 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쪽을 상징하는 금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면 색깔로는 백색 빛을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정신은 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는 지금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개념들이 백색으로 썼던 거예요. 단순히 염색약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그냥 심플한 것을 좋아하셔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음양오행 사상의 철학을 그대로 바탕에까지 그대로 녹여낸 것이 바로 태극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83년 국기로서 태극기가 공식 재정이 되죠. 이 재정된 태극기가 갖고 있는 핵심 사상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괴 천지 부모님을 상징하는 거죠. 천지 부모님 태극은 대한사람 자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사회정의 광명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이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대한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한국 국적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부모의 자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민족 그리고 우리는 천손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늘 부모와 땅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하늘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 한국 사람만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모두가 사회 동포가 모두 역시 하늘과 땅의 후손입니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천지인 삼계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사람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으로 쓰고 있지만 이 철학적인 개념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마 이 홍의인간 정신에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태극기 전통성은 5000년 전 우리 선조이신 복귀 팔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천년 태극 팔교를 사용을 했고 좌독기 둑신기 임금님 어기로 사용되던 것이 결국에는 동양철학의 핵심인 팔괴 사상의 발달사가 압축이 돼서 정역의 정수까지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태극기로 탄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이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이 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1882년도 재물포에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처음 수호 통상을 맺은 거죠. 이때 사실은 공식 제정이 되기 전에 태극기가 사용이 됐어요. 물론 그전에는 국기가 없다 보니까 이때 역관이 그 자리에서 급조해서 태극기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태극기의 사용을 두고선 역관 지금으로 치면 통역관이죠. 통역관이 급조해서 손으로 그린 거 아니야. 태극기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이야기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국기에 대한 연구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양 대신이라고 하는데요. 청나라 권력자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조선에 접근했냐면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국 유지를 위해서 일본만 너무 친하지마 조선 미국과도 친하고 유럽과도 친해져야 돼 그러면서 수호통상을 유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청나라 사신 마건충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수호통상을 유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관료들과 회담을 해요. 회담을 할 때 필담 한자를 둘 다 양쪽 다 쓰니까 필담으로 기록을 해서 글자를 써가지고 보여주면 그걸 보고선 글자를 써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북양 대신 리홍장이 너네 깃발 용기로 쓰래 라고 하니까 한국의 관료가 생각해볼게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 필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색 구름에 붉은색 용 그래서 제 책에는 청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깃발을 쓰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거부를 하죠. 태극기를 썼으니까 거부됐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옛날 옛날도 아니죠. 한 불과 몇 년 전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마건충이 8개 중에 4개 빼라고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서 한 거야. 중국 입김이 들어가서 우리 태극기가 태어난 거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급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태극기를 폄하를 해요. 제가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천지로 건공감리라고 하는 그 관념을 이미 역관이 아니라 길거리 애들도 다 알았어요. 이렇게 사회 통념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 역관이 태극기를 그리면 어떻고 누가 그리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관념인데요. 조선은 성리학의 세상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 사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처음 음양오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유학이 유학 처음 음양오행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음양오행은 원래 있었고 거기서 인이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의범절이라는 관념에서 재구성한 것이 유학입니다.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고 발달되어서 성리학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전부 다 음양오행입니다. 이 음양오행 사상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았어요. 인이예지신 흥인지문 숭례문 도리문 문마다 다 인이예지신이 다 들어가서 음양오행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건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기본 개념을 중국 사신이 와서 어드바이스에서 태극기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 회담도 수호통상조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회담이잖아요. 그리고 이 회담 기록을 제가 어제인가 그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진짜 그런 내용이 있는가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한겨레 21일에서 2002년도 태극기 유래 이렇게 기사 검색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태극기가 나왔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마무리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국 사신과 조선 관료관의 주고받았던 기록에는 어디에도 청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조언을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 얘기만 주거장창 하다가 끝난 거죠. 그래서 슈펠츠 이 조미 수호통상에 참여했던 해군 제도 슈펠츠가 뒤에 훗날 가서 해상국가들의 깃발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거기에 실려있는 태극기가 이렇게 실립니다. 그 옆에 차이나라고 해서 깃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용기를 청나라 속국이라고 하니까 너네도 써라 라고 강요를 했던 거죠. 그런데 조선 조정은 거부를 하고 당당하게 조선국기 태극기를 썼던 거죠. 여기까지 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1월 5봉도 태극기 청동거울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광명이죠. 광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우주관 세계관은 천지인 3개 사상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역사 전통 그다음에 청동거울에 담겨있는 최고인 이유 그리고 거울과 팔주령에 담겨있는 상징성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오늘 태극기와 청동거울 상징이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철학과 사상 어떤 개념들이 좀 기억 속에 남겨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미국에 계신 여러 동포 여러분들 감사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저희 강의는 이곳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